안녕히 계셨어요. 잘 잤어? 네. 아직도 자? 늘어났어요. 시집아 이 날까지. 시혜미보다 먼저 나온 꼴을 봤으면 내 성을 꼴 가로 가야겠다. 이 천하 다 뒤져도 꼴 가로 없겠다. 왼쪽의 손을 꼴 가로만으로 돌아가다. 어?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잠자는 날이잖아 왜 깨우는 건데요 초상 치르고 싶잖아 일어나 이거 사 민지 네 엄마랑 붙었어 도대체 무슨 권리야 무슨 권리를 이렇게 당당해 나 엄마가 세상에 내놨잖아요 그래 안 내놨어야 했어 천추의 한이야 엄마가 저지른 일이니까 난 책임 없어요 그렇지만 나는 이런 식으로 세상에 나오고 싶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엄마는 날 책임져야 해요 책임 못 지고 있는 게 뭐야 책임 못 지는 게 뭐야 5천만원 내요 못내 낼 이유가 없어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엄마가 날 낳았는데 엄마는 부자고 아버지는 거지예요 난 난데지 20년이야 언니 흥분하지 마요 흥분하지 말고 도대체 그 인간하고 내가 무슨 상관이야 엄만 상관없지만 난 내 아버지예요 그럼 네가 줘 네가 주면 될 거 아니야 글쎄 내가 준다고요 엄마한테 뺏어서 내가 준다고 민지야 나 엄마 성부치고 사는 웃기는 애라고 현식이는 언제 온 거야? 어느새 보고 싶어요? 심심해 넌 오늘 뭐하니? 아침 먹고 나가요 또 어디 가는데? 오빠 정말 왜 그러? 어디 가 또? 인사드리러 성북동 가요 됐수? 왜 가만히 있어요? 거기 간다는데 뭐라 그래요? 아가씨가 분수도 모르고 자꾸 승룡 줘 승룡 안 줘? 깜빡 됐네 분수도 모르고 자꾸 애미야 에 시래기 깔고 저녁에는 자방고도거 좀 조려 먹자 그거 좋지 그거 좋다 나 정감독인데 지혜씨 언제 왔어요? 그저께요 근데 무슨 일이세요? 먼저 그 원고 말이오 손봐서 만듭시다 소유자가 쓰고 있잖아요 소유자건 소유자거고 조금만 손절하면 되는데 아깝잖아 네 스타일 감독님하고 잘 안맞지 않아요? 아니 뭐 내가 유치해서 싫다고 그랬다는데 좋아좋아요 나는 저 박지혈씨 좋다고 그러니까 아니 저 좀 만나지? 다른 운영 좀 할게 있고 은재 한 시간 뒤에 만날까요? 그렇게는 안되겠어요 그럼 두 시간 뒤? 제가 전화드릴게요 어디로 연락하면 되죠? 나 방송국이에요 자리에 없으면 핸드폰 하면 되고 알았어요 연락드릴게요 그럼 기다립니다 네 어떻게 안녕하세요 운동화 보는거야? 누구야? 네 원고 벤치논 감독이요 왜 미안하다고? 조금 손봐서 방송하자요 그래서 그럴거야? 어머니 지현이 왔어요 어? 데리러 갔었어? 아니에요 대문 밖에서 만났어요 안녕하셨어요 어머니 그래 잘 있었다 어서 오너라 아이고 아이고 담담해 아이고 담담해 아이고 의료일 없는 나라 어디 없나? 아버님 뵈야지? 네 저 왔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셨습니까 아버님 할 일 많은 녀석이야 다른 젊은 애들 연애하는 거 뭐냐 할 짓 다 하면서 히히낭낭 오거니 가거니 할 새가 어디 있어? 무슨 일인지는 내 안 묻겠다만 다른 여자들 편안하고 평범한 결혼 생활로 생각하지 마라 너는 얻는 것보다 많은 것을 포기하면서 살아야 해 까탈 버려서 애 피곤하게 만들지 마라 명심하겠습니다 나가가 봐 야 픽스젠즈가 언젠데 이제와 끼어든다는 거야? 어 끝났어 지금 네 것도 뺏을 참이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전화 끊어라 바빠 어 소용없어 끝났다 그래 먹으랄 때 먹지 상다 치었는데 왜 밥 달래? 그래 언제 술이나 한잔하자 어 그래 친구? 갸우뚱 가렸던 사람 이제야 주주로 들어오겠다는데 다 끝났는데 자 나갑시다 20분밖에 안 남았어 사무실 인테리어 맡긴 사람 들어오라고 그랬어 영 아니야 다 뒤집게 생겼어 이제 어디로 가지? 작업실요 감독 만나나? 그럴 거예요 잘봐요 거기까지 어디 가야겠어요? 네 잠시만요 ACH 하지 또 아 정감독 연락 왔어. 조금 손봐 방송하자고. 그럼 내 건? 네 건 네 거라 그러던데? 걱정 마. 난 그런 짓은 안 해. 그런 짓이라니? 네 거 까고 내 거 들어가는 짓. 나는 했니 그런 짓? 너 말하는 뉘앙스가 그렇잖아. 걱정 많은 뭐고 그런 짓은 뭐야 너? 천재가 뭐 이렇게 예민하게 보냐. 넌 빠져. 그렇게 들렸다면 미안해. 둔재 콤플렉스야. 미안해. 니들 뭐 때문에 그러는지 알아. 그렇지만 나는 일곱 식구 책임진 소녀 과장이야. 나는 무조건 벌어야 해. 이것저것 폼 잡고 따지고 사양할 여유 없어. 나 쟤 시계 하나 봐. 나도 그래. 근데 더 약으로는 얘기해줘? 곧 일일국 들어가는 거 같더라? 아이씨. 씹을까? 지금부터 우리 쟤 막 씹을까? 네. 전화하기로 해놓고 왜 전화가 없어요? 아 네. 아 참. 내 말이 맞다니까 글쎄. 납두기 한 때는 또 어떻게 고쳐요? 아.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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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생각해봅시다. 생각해보자고. 정수웅이 안 가겠거든. 그러면 그 장면 그럼 박 작가 만대로 해봐요. 수정 거 보고 다시 얘기하고. 그럼 나머지 수정은 동의하는 거죠? 해볼게요. 소유자 씨 일일국 들어가는 거 알아요? 들었어요. 나연경 씨. 저요? 네. 이제 오세요. 예. 나연경 씨하고 둘이서. 미니칠즈 공동작업 한번 안 해볼래요? 뭐 얘기 갖고 있는 거 없어요? 어. 앉아. 앉아. 근데 말이야. 뭐 하지? 너 뭐 하는 거 있어? 있어. 뭔데? 있어. 뭔데 뭔데? 정리해서 얘기하자. 한국 가라앉히고. 그냥 연극이다 보자고. 화장실 볼리 보고 들어가자. 어. 잠깐만. 나 검사 갖고 갈 테니까. 그럼 어떡하지? 알았어. 어. 알았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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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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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응급실로 실려갔대. 또 한 판 했나봐. 올 거 없어. 나 혼자 갈게. 우리 엄마 이상스럽게 구는 거 보여주기 싫어. 오지마. 나 혼자 갈 거야. 연극 마저 보고 가. 나가. 주차장까지 한참이야. 데려다 줄게. 그럼 연극은 탕치잖아. 어차피 뭐 그래. 서둘러. 괜찮아. 한두 번이야. 우산시아. ...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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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. 지연아! 어디서 타지? 아, 괜찮아. 신경 쓰지 마. 미안해. 너 원래 술자리 싫어하잖아. 그래, 나 싫어. 괜찮아, 들어가 빨리. 그래, 그럼 내일 봐. 나 간다. 응, 미안해. 천만에. 다음 하지 마. 고마워. 지연 씨. 그 분은요? 같이 온 그... 집에 무슨 일이 있어서 먼저 갔어요. 내 친구는 술 친구랑 술 마시러 갔어요. 아까 봤을 때 빚진 사람 만난 것 같았어요. 빚진 거 없는데요. 이렇게 금방 또 우연히 부딪힌 거. 역시 전생의 인연인가. 오늘 놓치면 다시는 또 우연히는 만나질 일 없을 것 같아서. 아니, 이건 다 쓸데없는 소리고 그냥 집으로 가지지를... 안 왔어요. 내가 비겁해서 손해받다 당했다는 생각 들 수 있는데... 이런저런 생각 안 하려고 해요. 그냥... 머리털 나고 처음 가슴이 뛰는 사람 만났는데 같이 있고 싶고 얘기 많이 하고 싶고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거 알고 싶고 나에 대해서도 다 알게 해주고 그러고 싶은 사람 처음 만났는데 만나는 게 너무 늦었구나 그렇게 정리했어요. 연극 많이 보러 다니세요? 그 사람이 좋아해요. 그럼 앞으로도 어쩌다 오늘처럼 부딪힐 수도 있겠네요. 별 볼 일 없이 시간 많아서 영화 연극만 보러 다니거든요. 그쪽은 정리했다는데 난... 줄곧 생각해요. 맘 발차해서 스쳐 지나가는 거라도 한번 보고 싶고 웃음소리 웃음소리 한 번 더 듣고 싶고 샴푸 냄새 그리워요. 그리워요. 그러니까 이상한 놈 만나서 손해받았다는 생각 당했다는 생각 안 해도 돼요. 안 해도 돼요. 네 아직 밖에 있어? 밖이에요. 어딘데? 현경이랑 연극 보고 차 마시고 있어요. 감독인가 뭔가를 만났어? 뭐래? 미니 시리즈가 뭐야? 여기도 그런 거 있나? 그럼 몇 개 쓰는 거야? 시리즈라면서 그럼 그럼 그 얼마 동안 나가야 되는 거야? 두 달? 우리 결혼 어떻게 하고? 결혼 안 해. 언제 쓰고 언제 결혼할 거야? 쓰는 건 결혼하고 나서 해도 돼요. 10월 방송이에요. 7월까지 탈구하면 되거든요.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? 당신 그 일거리를 싸들고 시집 오겠다는 거야? 한다고 그랬단 말이야? 왜 아무 말 없어? 왜 아무 말이 없어? 한다고 그랬어? 지금 혼자 있는 거 아니에요. 혼자 있는 거 아니에요. 어디야? 동승동이요. 언제 들어갈 거야? 모르겠어요. 빨리 끝내고 집에 들어가. 그리고 그 일은 못 하는 거야. 알았지? 나 지금 중요한 일 보러 움직이는 중이야. 신경 쓰이게 만들지 말고 대답해. 알았어요. 나중에 얘기해요. 빨리 들어가 그럼. 큰 일거리 맡았나 보군요. 아직 확실한 거 아니에요. 이러다 까일 수도 얼마든지 있거든요. 괜찮아요. 다치지 않았어요? 다치지 않았어요?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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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